안녕하세요. 박수 다같이 박수 다같이 합니다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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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안에들 별거 없으시지요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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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루두루 모두 건강하시죠. 자주 찾아뵙고 인사드린다는 게 바쁘다는 핑계로 정말 죄송합니다. 우리 이쁜 따님은 시집 보냈나요? 내가 내가 정직어 놓았었는데 시댁 사랑받고 남편 사랑받고 아들딸 낳고 잘 살고 있죠. 지난 세월 힘들어도 이렇게 좋은 세상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자, 다같이 안녕하세요 합니다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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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안에들 별거 없으시지요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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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루두루 모두 건강하시죠. 자주 찾아뵙고 인사드리려는데 바쁘다는 핑계로 정말 죄송합니다. 우리 멋진 아드님은 장가 보냈나요? 내 여동생이 정직어 놓았었는데 저가 사랑받고 딴에 사랑받고 아들딸 낳고 잘 살고 있죠. 지난 세월 힘들어도 이렇게 좋은 세상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바кими 사무소 다르다 타임 감사합니다.